오늘은 창세기 4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부모 형제 자매라든지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강격하고 그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감사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었으니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볼모로 잡은 시몬을 이끌어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만 오면 자신들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을 팔아먹고 22년 동안 그렇게 삶이 꼬인 적이 없는데 애굽에만 오면 꼬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돈만 주면 양식을 가지고 고국으로 가든 지방으로 가든 어디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는데 본인들은 돈을 주고 양식을 사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도 때로는 꼬일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꼬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꼬일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베냐민 데려와라 이까고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텐데 꼬치꼬치 묻히면 동생 데려와라 동생 안 데려오면 절대로 저거는 못한다 저거는 못하니까 교역을 다시 못할 거니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시무원을 볼모로 잡아놨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먹고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것에 대해서 평생 괴로웠겠죠 아버지가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또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베냐민은 요셉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죄짓고는 못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챙길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어요 그러고 보면 22년 요셉 팔아먹고 22년 야곱이 속인 아들들에게 속은 게 22년이잖아요 그러면 야곱 자신도 아버지하고 형을 속인 기간이 한 2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해도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나날들을 무사히 보낸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신명기 2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일거수일투족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37편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는 자가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10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자문 16장 3절에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루 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네 보고는요 너 공부 잘해라 소리 안 합니다 어떤 부모는 그러잖아요 아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그런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 보면 너 언제 책 읽니? 언제 공부하니?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아담 하와의 원제를 물러받아서 늘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이 안심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앞으로 남은 생에 안심하고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무서워 말라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심하라 그래놓고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짝이 맞잖아요 짝이 맞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안심할 수 없는 한 발 내딛는데 천길랑 떨어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정말 내 삶이 두렵습니다 정말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일까 요셉의 형들처럼 왜 이렇게 꼬일까 요셉의 형들이 애국에 오만 삶이 꼬일들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헝클어져 있을까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은 두렵고 떨리고 안심할 수 없지만 요셉의 계획은 아니에요 형들을 향한 요셉의 계획은 정말 형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요셉의 형들의 후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야 요셉이 이분 참 트리플 A형인가 보다 O형 같으면 형 딱 만났을 때 요셉이 바로 알아봤잖아요 형들은 몰라도 그럼 요셉이 형님 형님들 나 요셉이 올시다 이러면 될 텐데 그리고 툭툭 털어버렸으면 형들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국에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이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그거 털지 못하고 정말 요셉이 치밀합니다 이렇게까지 형들을 애먹였으니까 형들이 다음에 나 요셉이요 했을 때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버렸잖아요 두려워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히 왜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인생이 꼬여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 원대한 계획을 그대로 실천해 가듯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02년 한 해 맞이해서 안심하고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라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낙이를 뺏으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가 366번 나온대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365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남은 것은 뭐냐 4년마다 드는 윤일이 있죠 그 하루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를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워 우리가 노예로 한 번 시문이 볼모로 잡혔으니까 요금 베냐민까지 데려왔을 때 완전히 11명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꼬일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자자손손 대대일이기까지 그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왜 시문이 볼모로 잡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시문이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닐까 시문이 굉장히 좀 성질이 급했던 사람 같아요 야곱이 가난으로 올라오면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에서 세겜 추장 아들에게 당하잖아요 그때 레이오와 시문이 그들을 할래하게 하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했기 때문에 추적을 못했지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요셉의 일종은 멸망할 수 있었어요 야곱의 일종은요 그때 야곱이 너무나 두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49장에 보면 시문과 레위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의 후손인 모세도 한 성격 하잖아요 그 애곱 사람 이스라엘 사람 때린다고 처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불같은 성격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보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원망이 변하고 불평이 변하고 근심이 변하고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본문을 정말 좋아합니다 안심하라도 좋아하고 두려움 알라도 좋아하지만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애굽 오면 오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 안 오면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 18절에 지난번 양심값을 그대로 다 가져왔다구요 혹시 착오가 있었을까봐 양심값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다 받았느니라 정말 안심해도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정말 같이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집으로 했노라고 다 하나님께 갚았나라고 너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안심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요셉의 형들의 돈 돈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이미 하나님께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너희의 죄값을 이미 내가 내가 다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일만달란트 빚진자와 백대나리온 빚진자가 있어요 백대나리온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일만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일만달란트는 아마 한국 돈으로 90조가 넘을 거예요 90조 백대나리온은 석달 열혈치 일급이에요 하루에 한대나리온이니까 그거를 만달란트 90조를 탕감 받은 사람이 석달 열혈치 품삭을 탕감 안해주고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일만달란트 빚진자를 옥에 가두어놓으라 그랬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 못할 게 없는데 그것을 공하게 볼 때마다 죄가 어떻겠지 죄가 어떻겠지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날 이후부터는 우리가 정말 요셉의 형들처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당신들 3 3 5 5 6